semi-filed track Dim wonderung 강요 이chs 좌절 이 собствен sí 몸 rend 좋습니다. 다시 한참 타옵니다. 단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과로 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김종국 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 따라 이영권 3루. 가자, 둘 다. 입 3루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점 추가. 좋습니다. 이게 깊은가요? 네, 쭉. 중견수. 자, 이대영, 끝나. 이대영이 잡지 못했습니다. 자, 김종국 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2타점을 기록하는 최희석 임타.